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캐쳐, 엣지캣!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네, 제인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랜드의 제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제인입니다. 여러분, 탑이 끝나!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렌시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의 나연입니다. 영상 소리 좋아! 와, 진짜 저희가 여기 도착했을 때부터 아, 잠깐만, 누구 숨소리가 이렇게 크지? 네, 저희가 도착했을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무대를 보고 계셔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이런 행사가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저기 뒤에까지 잘 보이시나요? 안녕! 안 그래도 오늘 3만명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못 보게 됐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앞에서 공연하게 돼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했을 때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에 오는 건데 사실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오랜만에 오니까 어떻게 분위기를 잘 받았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양산 여러분들이 너무 반겨주니까 저희 너무 신나게 공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앞으로도 공연 계속 지켜주실 거죠?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도 잘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잘 보이면서 손 흔들어주세요! 저희는 잘 보이거든요. 엄마 들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저희가 좀 전에 들려드렸던 곡은요. 양이아미 러브라는 곡인데 전곡이 영어 가사로 되어 있는 저희의 최신? 제일 최근에 나온 노래 들려드렸어요. 다음 어떤 곡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저희의 다음 곡은 레디 울라시라는 곡이라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뺨이라는 곡 아시나요?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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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뺨! 그러면 저희 다 같이 한번 즐겨볼까요? 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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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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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뺨!